코딩 마법사 코드위즈 코드위즈는 AI, IoT, 메이커,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구한된 올인원 보드입니다.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0.96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문자, 이미지, 캐릭터, 특수 문자 등은 물론 점과 선을 활용한 프랙탈 드로잉, 영상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의 측정이 가능한 코드위즈의 거리 센서는 거리 측정은 물론 자를 만들 수도 있으며 자율주행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때 충돌을 예방하는 센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 RGB LED와 함께 파워풀한 융합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코드위즈의 3축 기울기 센서는 기울기 값을 활용하여 수평기를 만들거나 모션 센서 대용으로 사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코드위즈로 역동적인 액티비티를 만들어 보세요. 강력한 메쉬 네트워크 와이파이 기능으로 여러 대의 코드위즈를 다양한 그룹으로 제어하거나 학교나 건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위즈의 6개의 다목적 터치 센서를 이용해 손으로 터치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 활동이 가능하며 악어 케이블을 활용해 복잡한 브레드보드 없이 아두이노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개의 RGB LED가 탑재된 코드위즈는 다양한 색상을 조합하여 논리적 사고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코드위즈의 센서를 활용해 더 재미있는 상상력을 구현하세요. 스크래치 상상령 기반의 자체 소프트웨어인 코딩스쿨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블록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트리, 파이썬, 아두이노 통합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코딩스쿨트리 프로그램은 블록 프로그래밍 코드를 실시간으로 아두이노 C코드와 파이썬 코드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C코드, 파이썬 코드 변환 기능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스팀킷과 AI킷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주는 교과 융합형 키트입니다. 다양한 액티비티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창작의 즐거움을 즐겨보세요. 코드위즈의 터치센서 홀에 레고 제품을 연결하여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의 다양한 제품과 레고의 교육 이념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AI 배틀미로 AI 플러스 IoT 협동코딩 스마트 학교 AI 플러스 IoT 협동코딩 스마트 물류 시스템 AI 자율주행 등 함께 만드는 즐거움과 인공지능 교육을 경험해보세요. 코드위즈 AI 협동코딩 패키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위즈의 AI 협동코딩 패키지는 팀을 구성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동형 로봇팔 메뉴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만듭니다. 자율주행 중 물건을 옮기거나 적지 않은 등의 다양한 미션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해보세요. 코드위즈는 아두이노 센서들의 블록코딩을 지원합니다. 코드위즈와 위즈 익스텐션 보드를 간단히 연결하여 과학, 발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관련 다양한 융합형 프로젝트를 완성해보세요. 코드위즈의 스타트업 키트를 만나보세요. 4개의 아두이노 센서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일상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한 센서 활용 메이킹부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까지 Fun! 상상하는 대로 만드는 즐거움 코드위즈 바이 코더블 우리 disk시키기 전부 코드위즈 도움보이 일상에서 순위 모델 맨 두려워 아니면 도움보이 할까 위즈 우iere 구독 아두이노 있는 위즈 위즈